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수는 지금 제 옆에 띄어져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청간의 열 번째 글자인 개수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네 번째 글자인 토끼묘가 들어온 해입니다 이 개수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북쪽을 뜻하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뜻합니다 또 헤아리다라고 하는 글자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개수의 구성 자체가 필발머리라고 하는 부수와 하늘천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필발머리라는 것은 갑골문자에서 여러분들 걷는 이 발모양 이걸 손을 발이라고 보시게 되면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양이 바로 이 필발머리의 등질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지금 합쳐져 있는 모습이죠 즉 발 아래 하늘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개수 헤아리다 하늘의 뜻을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글자인데 그 아래쪽으로 개묘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지지의 네 번째로서 자축인묘의 토끼 순서로 이 토끼를 두게 되는 해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가 바로 이 토끼 시인 묘시가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의 특성 자체가 아직은 다른 일반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부지런함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는 인묘진중에서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3월 초 경칩부터 들어오는 글자라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계절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물년에는 어떠한 오행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냐면 목에 운이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여름을 준비하는 화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오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체질 자체가 그 기질 자체가 하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이 무력해지는 시기이고요 또 수의 기운 자체는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토끼띠 이 개물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끼라는 속성 자체가 이 개수를 얹고 들어온다면 물상적으로는 검은 토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물상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토공수목화 동그라미를 그려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바로 식신을 환경지로 깔고 들어오게 되는 해이고 또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장생지의 환경을 끼고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3년 이후로 60년만에 돌아오는 2023년 개물년에 출생하시게 되는 분들 또한 인연의 변화가 상당히 큰 분들이시고요 또 인물이라던가 뎀뎀이라던가 외형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출생하실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성격이 아무래도 토끼의 속성상 화기운이 이 이민년의 해보다 더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이 더 급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연의 변화가 크다는 뜻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에 있는 운동은 물론 형태는 개수로 들어왔지만 개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아주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간 운동 자체는 합이 되는 무토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목의 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운동의 성격을 2023년 내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청간의 화에너지로 인해서 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 또 목의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를 불어다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가지 청간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20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보태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묘년은 1903년에 그리고 1963년에 이렇게 2023년으로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기둥입니다 즉 청간에서는 무터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으로 하의 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청간 운동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묘라고 하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 글자의 속성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금의 기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즉 위로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밑으로는 물질적인 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묘는 팔을 끌고 오지는 못하는 자오무유 중의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 변동보다는 급속도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보다는 안정적인 자세로 취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이게 경금일관이에요 본인들 만세력을 펼쳐놨을 때 태어난 연월일시 연월일시 부분에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본인의 사주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축이 되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3년도죠 지금 미리 이제 굉장히 일찍 올리는 편이긴 한데 항상 저는 일찍 올렸어요 항상 일찍 올렸고 딱 한 해만 제가 맞춰서 올렸죠 피드백이 너무 일찍 올린다 어디 가시냐 이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식대로 하려고요 2023년도가 개면연이다 그러면 우선은 가을과 겨울이 끝나고 봄의 3년이 2022년도부터 임묘진으로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관에 온 글자가 개수예요 개수는 경금 입장에서는 바로 식상 중에서 상관에 해당하는 개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임묘진의 묘라고 하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글자가 환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청관에서 전체온 우리가 개인운과 전체온이 다르잖아요 이 전체온의 흐름은 모토라고 하는 글자를 이 개수가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6가지 일주별로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토를 끌어당겨서 하의에너지 즉 결론적으로는 양에너지의 운동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다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안팎으로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민생산의 전반에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017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고요 물론 글자는 달라요 하지만 속에 음쪽으로 이렇게 거머쥐고 튀어나오지 않게 우리가 누를 수가 없다는 거죠 양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경금인증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 묘라는 것은 경금에게 있어서 재와 안중에 관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즉, 목생화가 안 되는 묘의 환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돈이에요 돈인데 돈 버는 것에만 집착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신강보다는 신약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속 즉, 개인의 이윤 개인의 사업 개인의 돈, 자산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시게 되는 해가 될 거예요 각 개인별로는 특히 경금일관 중에서 이 금의 에너지가 약한 분들 있죠 전반적으로 가을에 태어나지 못한 분들 그리고 봄에 태어났다거나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또는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일반적으로 신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경금일관 분들 중에서 목기온이 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힘으로 이번 2023년대에 뭔가 이루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시거나 그냥 숟가락을 담갔을 때 숟가락만 얹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있는 그런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해 즉, 나의 뿌리는 튼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자산을 불린다거나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게 되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건강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생계와 관련된 기운이 바로 여기는 겨울에너지, 수에너지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되면 극강으로 목기온이 굉장히 강해져요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을 관장하고 있는 이 수에너지가 이렇게 하락이 됩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상관과 식신이 바로 겨울에너지 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식신에 해당하는 것은 이 2023년도가 오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징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혹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이 손상됐다더라 혹은 내 몸이 일부분에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2023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글자 자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뺏긴다거나 또는 실컷 해놨는데 내 가족이나 내가 배우자로 이렇게 옆에 두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다 그냥 공헌해버리는 그냥 다 가져다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보러 오시는 편이긴 한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빠지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2023년도가 이 경금일관 분들 여성분들을 굳이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실을 좀 다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그 사람이 승진도 하고 경금일관인데 또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적을 잘 세운다거나 또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금일관인데 뭐 연예인이에요 따내는 배역들은 굉장히 많고 다작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실상 내 통장에 남는 것은 수론료 정산이 안 됐다거나 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시키는 일도 많고 내 입지는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막상 내가 받는 보너스라던가 또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만큼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경금일관 분들 중에서 가을에 태어나시거나 또 원숭이 글자나 닷글자가 출생시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은 신강한 쪽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분들에게는 재관이 이렇게 목화 운이 와도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기회 좀 더 크게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돈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진월이 양력 4월달이 끝나게 되면 신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 목의 기온을 더 강하게 실상 우리가 게임할 때 게이지가 차서 본인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3월달 4월달까지도 크게 못 느끼고 있었던 분들은 4월달이 끝나면서부터 영향을 굉장히 세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식구들 내 자리가 위태해지거나 또는 흔들흔들해지거나 또 불안해진다거나 또 생계와 관련된 부분 건강에 관련된 불안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 2023년도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경금에 대한 2023년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빠지면 안 되는 얘기들 그러면 4일 경잘만 보시면 안 되고 4월이라고 하는 겨울의 해자축 즉 4월은 양력으로 1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4월이란 말이에요 12월초부터 1월초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겨울에 경금일과 또는 경자일에 태어나신 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얘기 없으니까 채팅창은 제가 조금 이따 읽어볼게요 우선은 진도대로 쭉 나가볼 건데 지금 경자 같은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칸이 넣었죠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수 여기서 상관을 깔고 있어요 경자라는 이 글자 기둥을 보시면 그리고 경금의 에너지가 이제 가을에 왕성했다가 해자축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둥 자리를 깔고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분들은 지금 2023년도 오른쪽 있는 기둥을 운으로 맞게 된 거니까 이 자수가 개수로 이렇게 지금 만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청간운동 전체 운동은 어떻다고 했어요 무토를 끌어당겨서 물을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운동 즉 양의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개수 자체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 개수는 개면연이 아니라 개해년이라고 하는 해로 와야 이 개수 운동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개면연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무토를 끌어들어서 양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묘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묘는 바로 개성 즉 정금 입장에서는 편제가 운으로 온 거죠 그리고 자묘형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음적인 물이고 겨울이고 여기는 봄이잖아요 수와 목이 만났고 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형이라고 합니다 즉 차가운 물과 음목이 만났다 그래서 더 음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음이라는 것은 물론 묘년 자체가 인묘전으로 양의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인년과는 다르다는 거죠 2022년도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물이 찰랑찰랑 이 개수가 자수를 건드리게 돼요 출렁출렁하게 돼요 그리고 물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자묘형이 바로 그런 의미에요 여기서 개면연으로 오게 돼서 이게 정말로 얘한테 도움을 주려면 개면연이 아니라 경면연으로 와야 사실은 도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기를 적당하게 줘야죠 금이니까 그런데 경금 입장에서 지금 차가운 쪽으로 즉 물질의 무거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묘형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풍파가 생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풍파라면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경자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따져보죠 이분들은 말숨씨도 굉장히 좋고 표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또 고집도 한고집 하시고 사업을 하려고 직장 다니다가 사업으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식상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출렁출렁 되면서 개면연의 이 목기운 운동으로 인해 수의 기능이 하락이 되죠 식상과 관련된 생계와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풍파가 일겠다 그것이 바로 여기는 상관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본인 밑에 있는 사람들 보화 직원과 관련된 일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이 아쉽거든요 결혼을 한 경우에 내 밑에 동업자 동업자인데 나이가 어린 사람 혹은 보화 직원 또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적인 재산권이라던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풍파가 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풍파라는 것은 가볍게 얘기하면 관제 구설이 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크게 발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내용 증명이라던가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송사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어쨌든 물이 역류한다는 겁니다 식상이 역류를 한다는 거니까 저는 좋은 것만 얘기는 안 드리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운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서 식상의 역류가 생기는 것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개면연때 다른 일관들 중에서는 안정적인 해다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경자일주나 4월에 태어난 경금은 조금 달라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돼요 믿고 있었던 내 밑에 있는 직원 내가 사장인데 밑에 직원들에게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맡겼어요 그렇다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경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기운이 바로 강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볍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목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 인이 이렇게 편재를 깔고 있고 아까는 아니었잖아요 이 경자에서 보자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편재로 썼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편집할 때 수정해서 올릴게요 이거 정제죠 정제 제가 아까 편재라고 적어서 죄송해요 인이 편제가 되는 거죠 이 경인일주 넘어가서 제가 클리퍼라는 거 작았는데 편재를 깔고 있고 경인은 2023년도 오른쪽에는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금의 일간에서 봤을 때 이 절지가 이렇게 누이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개면연으로 이제 오게 됐으니까 인하고 묘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2023년도에는 양의 용동을 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계수가 청간에 왔지만 무토를 끌어들여서 어쨌든 양의 용동을 하게 돼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고 묘는 물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인묘가 만났으니까 인묘가 만나게 되면 모계용동을 하게 되죠 여기는 편제고 정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계용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재성운동을 한다는 뜻이니까 금이 부족한 분들 금이 부족한 신약 경금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주를 깔고 있든지 간에 이슈가 있고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금이 강한 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금기운이 충만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건 신강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들은 재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기회라던가 활동성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토, 병화, 간목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간목과 을목을 깔고 있는 이 개면연을 만나게 됐을 때 편제 임목이 이 편제 임목이 내 자리에 있는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개면연의 물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생활력도 강해요 이 경인일주가 생활력도 강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신경도 많이 쓰고 딱 한 가지 단점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거나 마무리까지는 좀 어둡고 또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인이 그러니까 허당 우리가 좋게 말하면 허당이에요 이분들이 이 묘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이 묘라는 토끼는 벌어져 있고 향기가 그윽한 글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이 많을 거예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믿는 사람 믿는 이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한다거나 돈에 대한 투자처에 대한 헷갈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에너지가 강해지는 이 해에는 금이 약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유혹 직장 잘 다니고 계신데 이렇게 목에 에너지가 왕성해지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금이 균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약하신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또 확장을 하신다거나 또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신다거나 크게 어떤 투자에 대한 비트콘이나 요즘 많이 하시는 그런 투자처 주식이라던가 여기서 크게 볼륨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자산을 크게 늘린다거나 승부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금전 투자에 대해서 그건 신강한 분들만 기회가 들어올 것이고 대부분의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목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진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경진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리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 그려봤고요 자 편인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 개면연을 맞이했습니다 이 진 속에 또 개수가 있어서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진 묘가 만나서 이것도 목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해이고 이 진 속에 편인 진토가 이 묘를 만나서 희생이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음 봄에 어떤 매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윗사람과 관련된 어떤 결정들 사업적인 결정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예를 들어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상으로 시간 소요가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경진 기둥을 깔고 계신 분들 양력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진월에 태어나신 이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결정을 한 일은 끝까지 계속 참을성 있게 달려가시는 분들이세요 이 경진 일주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 간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신데 2023년도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계획하시는 대로 계획이 착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려요 이 묘가 연기를 내는 불을 태웠을 때 무게로 화해의 운동을 추구를 해도 연기가 많이 나면서 내가 불태우는 대로 불태우는 대로 잘 승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활동하시는 이 에너지의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좀 빨리 빨리 하셔야 되는 일들이 빨리 처리가 안 되시니까 함부로 결정을 지는다거나 또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2013년도는 좀 더 느릿느릿하게 가셔야 되고 또 거의 반년 이상 시간 끄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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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2023년도 대면연이 펼쳐져 있고 경호는 지금 관성 즉 정관을 깔고 있는 그래서 목격지 환경에 놓여있는 경금인가네요 그리고 병화 또 기토 정화 이렇게 화를 굉장히 다 품고 있죠 즉 여기는 기토하고 대면연에서 만난 게 이게 이제 정제긴 한데 묘하고 오가 만나서 속으로 있는 운동 자체는 여기가 화고 병화를 보자면 병화에서 기토로 넘으면서 음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즉 사오미의 기둥이에요 사오미의 오를 깔고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인물이 좋아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경호기둥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못생겼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못봤어요 너무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을 글자가 원하는 것은 대련을 하는 불꽃이고 또 씻어주는 글자를 만나야 되는데 마침 또 2023년도에 오기는 왔죠 이 개수의 형태로 오기는 왔어요 큰 개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얘가 무토를 끌어들어서 화해의 운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양의 운동으로 드러나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올해 화력이 약해지는 거죠 화력이 약해지고 사람들 간의 소속감 근열 즉 이 사람이 만약 연예인 이잖아요 그러면 소속사를 나오게 된다거나 소속사를 바꾸게 되는 변경을 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는 일 자체가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직 이동운으로도 이게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동하고 이직운 소속사 변경 같은 경우는 하나 제가 예시를 둘 수가 있는 게 이게 파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다소 시끄러운 과정이 일어나면서 예전 다녔던 옛날 회사 또는 옛날 소속사 예전에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 예전 회사에 재입사하는 일들 말 그대로 재입사 과정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묘도 지금 순목이기 때문에 화력이 약해지면서 연기가 많이 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호일주 분들도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5가 내 직장도 되고 또 내 배우자의 일도 돼요 배우자의 일과 관련돼서 다시 옛날 사람과 재회를 한다거나 이 배우자가 예전 예전 연인과 관계된 어떤 이슈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늘 보러 오게 되면 또 남편에 대한 일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내 배우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오해인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궁금하셔서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경우 일주인 경호만 그래요 아니면 5월에 태어난 5월에 태어난 경금도 그런 상황이 있으실 것 같고요 단사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 못 드렸네요 자 그러면 경호일주는 여기까지 이제 두 개 남았는데 경신일 줄 한번 볼게요 양력 8월부터 8월 초부터 들어오는 게 신월이에요 그래서 이 신월에 태어나신 경금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자 경금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오른쪽에는 2023년도 운이고요 이견이 깔려있죠 그리고 무토 그리고 임수 경금 이렇게 깔려있고 반모 을모 이렇게 묘신이 서로 만나서 이 속에 있는 경금하고 여기 묘에 있는 을이랑 만나서 을경합이 되는 금의 운동을 유일하게 하는 일주예요 6가지 일주도 보면 다 금이 파괴가 되고 목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져서 모두 재성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성한 금기운을 가진 신강사주 외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목기운의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질 수가 있고 풍파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신일주만 유일하게 신약한 경금분들은 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견뎌내는 일주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신강한 신금 같은 신강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을경합으로 인해서 금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빛이 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변화의 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죠 경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금에 대한 이슈 즉 주변 사람들과의 일 또 또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일 즉 동업 허법 또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합병을 한다거나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 일 즉 나의 재성을 이 비견으로 끌어들이는 일 그렇다면 내가 돌보고 애쓰고 투자를 했던 어떤 발판을 이제 내 것으로 빼앗아 오는 일들 내 것으로 가져다 오는 일들 이 임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신기둥은 씻어준단 말이에요 씻어주니까 양의 용동을 하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신의 목적이 바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개면연에 크게 어떤 영화를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원으로서 내가 조직에서 일괄적인 어떤 목표를 이룬다거나 죄를 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실이 따를 수 있어요 시끄러운 일 과정을 끝내고 시끄러운 경쟁을 끝낸 다음에 결실을 획득할 수 있다 물론 신약신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경신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섯 가지 일주일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술을 한번 볼까요 경술을 볼게요 경술 지금 보시면 선인이 지금 깔려 있어요 이게 토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신 정 오 이 정화를 품고 있는 관을 품고 있는 글자고 2023년도가 오른쪽 기둥이에요 상관과 또 정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관이 모터를 끌어들여서 하위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얘기할게요 여섯 가지 일주일에서 경술일주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경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분들 굉장히 디테일해요 침이라고요 어 내 말이 법이야 라는 식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일단은 본인이에요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 있어요 이 경술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요 경술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나누어있냐면 만약에 본인 사주를 뜯어봤는데 토가 없어요 토가 하나도 없어요 토가 용신인 분들을 만들어주세요 사주구조에서 토가 용신인데 금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한 구조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경금일간이 아니더라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금이 약하고 토가 있어야 하는 사주다 그렇다면 묘하고 술이 만나서 묘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술이 묶여요 술이 토가 목국토로 인해서 묶이게 돼요 즉 어떤 일에 대한 정체현상 정지 정체 또는 프로젝트 자체가 밀린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로채임을 당한다거나 보류가 된다거나 토가 용신인 분들 중에서 금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보류 정제의 정체 이런 일들을 겪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술토 속에는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정화가 용신인 분들이 또 있어요 사주에서 즉 뜨거운 글자가 필요한 분들 가을 글자를 갖고 있거나 가을에 탄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을을 재련해줄 만한 열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화거든요 그런데 정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가운 분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죠 사주가 축축하거나 사주가 모두 뭐 유금 또 신금 이런 글자들만 있거나 자수 또 세자축 중에서 차가운 글자들 또는 묘가 있기는 한데 묘가 제대로 힘을 못쓰고 음한 사주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화가 필요하고 정화 용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결론은 목과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정화 용신인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묘술합으로 묶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이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정화 용신을 쓰시는 분들은 묘년이 온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어요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경술일주 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토가 용신인 분들 즉 내가 지금 토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된 일들 도매 또 계약 또는 윗사람과 관련된 머리 아픈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송사라던가 또 구설이라던가 안제라던가 돈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와서 이게 정제니까 내가 품고 있는 보수적인 돈에 대한 이 글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현인과 서로 묶여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이 술토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동사나 구설이나 관제가 또 정체현상과 보리현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금이 굉장히 왕성하고 가을에 태어났고 생시조차 금이 강한데 이 개면으로 오게 된다면 경술일주를 가진 분들조차도 큰 기회를 가져서 묶이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배우자가 어떻고 이렇게 오늘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딱 오늘 필요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금에 대한 베이스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6가지 일주일별로 필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2023년 참 일찍 올렸어요 그죠 자 신금 신금도 금일간인데 여기 보시면 식상에 대한 부분 특히 상관에 대한 임수가 사지에 놓인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별표 그려놓을게요 자 우선은 신약과 신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를 그 최근에 와서 제가 좀 뺐었는데 1년 이상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지나고 나서도 마쳐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금이 아주 왕성한 분들 즉 가을에 태어난 분들 이 가을 기운이 아주 왕성한 분들을 저희가 신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2023년도 개면윤이 오게 됐을 때 개수가 씻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물이 아주 강하지는 못해요 얘가 정말 강하게 씻어주려면 개면윤으로 와야 되고요 개면윤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마르지는 않지만 약해요 수력이 약하고 무토라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화의 에너지 즉 양의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즉 상관사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신강사주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좀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큰 돈 어떤 큰 기회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경쟁에서 이겨서 명예를 크게 얻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한 일반 신금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금이 약한데 목기운이 왕성한 해가 오는 거니까 더 금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금이 잘려져 나가는 절지 절태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절지 환경이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꼬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 속에는 을목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고 신약한 신금분들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실상 일주일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곁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쨌든 2023년도 이 개멸연의 묘는 목생화가 안 되는 목입니다 똑같은 목이라고 해도 활용을 잘 못하게 돼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신금이 활용을 잘 못합니다 묘 글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잘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또는 조직에서 다른 사람에게 밀린다거나 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었는데 산만해진다거나 또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칠판을 하나 열어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음 우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제왕지와 건럭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 목기온이 커지는 것만큼 금이 왕성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의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출도 커지게 되고요 묘를 기준으로 해서 묘 진 사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면 인 축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묘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축 그리고 뒤로 가시게 되면 사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정관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편인이 걸리게 되죠 격각이 된다는 의미인데 빨리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뺏길 수가 있어요 내 포지션이랑 내 일자리 또는 나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아까 경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특히 신금 입장에서 올해 만난 게 대묘 년이니까 이 묘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개수가 씻어주긴 하는데 좀 약하고 이 묘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산에 무털을 어차피 끌어들이니까 산에 우리가 소를 풀어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전부 막 이렇게 풀이 나 있어요 산이 이런 산들이 있겠죠 이런 산이 있어요 다 풀이 있고 민둥산이 아니에요 풀이 있는데 소를 다 풀어놔서 풀을 다 먹어버려요 소가 이렇게 풀을 먹고 다니겠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금은 풀을 베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일간 글자 자세히 보시면 신금은 날카로운 부분이잖아요 날카로운 칼이고 날카로운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풀을 다 잘라버려요 그 말은 즉선 모기 재 즉 돈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하는 지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도에 들어오는 돈들은 큰 돈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작은 돈을 벌게 되신다는 거예요 신금일간 남성분이 있다면 한번 주변을 보시겠어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키가 큰 여자랑 결혼을 잘 못해요 거의 보면은 키 작은 아내 아내분이 키가 작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재성은 목이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을 자르는 글자다 보니까 아내분들이 거의 키가 작고 그 말은 즉선 큰 부자가 되기는 돈주머니가 작다는 뜻도 됩니다 내 아내가 키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맞아요 실제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신금일간 남자분이신데 키가 작은 여성분을 배우자로 두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축부터 한번 또 볼게요 금열로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보네요 여기 흔들흔들해서 쿵쿵쿵쿵 막 소리 들렀어요 자 신축 보겠습니다 예를 덮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2023년도 개묘고요 신축기둥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의 노력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엇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신축기둥 갖고 계신 분들 이 속에 계수 금금 기토가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실제 이 계수가 이 신축의 신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분도 참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묘년을 만나게 됐죠 축을 갖고 있는데 묘년을 만났다 그렇다면 음 실제 어떤 편인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2023년도에 또는 이 편인축에 대한 즉 토와 목이 만났으니까 목극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셔왔던 수장이 떠나는 우리 조직에서 가장 윗사람 즉 윗사람과의 이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것은 내가 디디고 있는 축 즉 건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 건물을 벗어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음 이게 또 내 배우자 글자도 되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이 묘가 들어오게 된다면 배우자의 건강이 수기운의 하락으로 인해서 남성분들이라면 내 배우자의 건강이 체크가 필요한 애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묘 보겠습니다 묘울에 태어난 신근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오른쪽에 2023년도 대면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제가 맞죠 그리고 대면연이지만 모토를 끌어들여서 화의 운동을 하려고 하고 양의 운동 양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가 현재 묘년을 또 만났습니다 각각 편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신묘도 편제 목소리를 내게 되고 묘가 묘를 만났으니까 목기온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의 사람들과의 거리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또는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다라고 한다면 본인과 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었던 비견들이 그 뜻을 한 몫을 내지 못하고 와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뜻과 가치관 또는 조직의 결성력이 크게 와해되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묘기동을 가진 분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당 자체가 분리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회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겠죠 개멸년을 맞이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봤을 때 양력 4월 진월이 끝나자마자 조직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조직에서 나를 멀리 파견을 보내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동 또는 파견 왜냐하면 제어의 분리가 심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기온이 심금을 압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또 배우자로 보게 된다면 배우자 편제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배우자와의 거리가 소원해 줄 수 있어요 주말 부부의 형태로 가시게 된다거나 서로가 각자 생계 때문에 왜냐하면 수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금전 또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따로따로 사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신다거나 애정전선에는 이상이 없는데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한쪽은 서울에서 한쪽은 부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사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신사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냈죠? 한 시간 아직 안 됐죠? 자 2023년도 자 신사를 보시게 되면 정관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사지 환경에 놓여있는 부분인데 묘가 현재 묘년을 만났죠 개수는 들어와도 무토를 끌어들어서 관성의 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사화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이분들은 신사일주 같은 경우 4월에 태어난 양력으로 5월부터 6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 태어난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나 법이라던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원칙에 굉장히 입각해서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신사라는 이 글자 속에는 경화와 경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묘년을 만나게 돼서 이 개묘년의 상황에서 내 편이 들어와요 이 경금과 여기 묘년에 있는 을목이 만나서 을경합을 이뤄서 경금, 즉 크게 승부를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퉈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남편의 일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신사일주가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관과 관련된 이슈 즉 내 자식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관제가 함께 모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이 강한 신사일주가 아닌 이상은 이 승부를 내야 되는 일에 당연히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나의 기회 이 기회를 약탈당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을경합이 돼서 금이 강해진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이 약화되는 시기거든요 2023년도는 직장만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죠 해외에 계신 분들께 제가 피드백을 받았던 게 다른 직업권에도 운세를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다양하게 운세를 적용을 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좀 받았거든요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신근분들도 꽤 되세요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 악기 연주자라든가 해외에 수뇌공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또 들어보자면 신사기둥 가지신 분들 중에서 프리랜서로 뜨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그러면 개면연이 왔을 때 오히려 이 을경합의 이 겉제운으로 우리가 보자면 승보를 내서 개면연에 내가 음악활동 작곡가를 한다거나 작사를 해서 해외에 이제 그 곡을 납품을 한다거나 그러면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람의 사주구조에서 대박을 치려면 금이 많아야 돼요 금이 많아야 이 을경합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그 대박을 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금이 적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서 빼야돼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적용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 얘기를 넣을게요 편집본으로 자 이제 신미일주 가보겠습니다 2023년도 오른쪽 개동이고요 신미일주 볼게요 미월에 태어난 신금일관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들어오는 달이 바로 미월이에요 신미는 헌인을 깔고 있죠 그리고 정화, 쓸모, 또 비토 이렇게 뜨거운 열기인 정화를 품고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신미일주가 6가지 일주 중에서 신금일관들 중에서 가장 깐깐하고 또 냉정한 일주예요 냉정하고 차갑고 또 다른 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글자이긴 한데 그만큼 자신의 목표 또 삶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 뚜렷한 분들이십니다 좋은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너그러워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개명연을 만났기 때문에 씻어주는 개수도 만났지만 개수는 이번 해에는 전체원으로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게 화력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즉 양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글자로 움직이게 됩니다 개수 자체가 되려면 개해년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묘와 미가 만난 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즉 개성이 강해지면서 이 미토 편인이 희생을 하는 쪽으로 오늘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금이 강한 분들 금이 강한 분들 이분들은 신강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목이 강해지면서 제를 많이 갖다주는 형태로 취해지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돈에 대한 획득도 또 강해집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 금이 적은 신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자체 굉장히 집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기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미토 편인이 희생이 되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기대처 또 의지처 내가 기대고 있던 상사 또 나의 뿌리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해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미도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셨던 분들 올해 일은 없을 거야 또 올해 어떤 실적이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밀릴 수 있어요 신미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 됩니다 밀리지 말고 본인이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크게 또 낭패를 겪을 수 있어요 그때가 닥쳐서 그러지 마시고 미리 미리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류로 넘어갈게요 신류도 2023년도 오히려 오늘 경신금 하는데 많이 오실 줄 아는데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견을 깔고 있고 아까는 쇠지였다면 지금 이제 걸록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대면현을 만나면서 충이 일어나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요와 요가 만나서 충을 하게 됩니다 즉 금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때 충이 일어나서 금 비견의 파괴 즉 결속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금이 강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자를 파괴해 버리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기에 나가신다거나 또는 경쟁 상대를 물리쳐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은 경쟁에서 유리한 해가 되고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금이 부족한데 금이 파괴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금이라는 것은 내 자리 내 주변인도 되거든요 주변인과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 주변인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 만약에 신유일주가 학생이다 그렇다면 분리되고 독립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이동 분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신유일주 그런 분들은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에서도 좀 상위그룹 관리자의 힘이 다 일찍일찍 다 승진하셔서 올라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물론 비율이 있겠지만 제가 봐왔던 신유일주 분들은 그만큼 가존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 계면이 놓게 되면 묘유충이 일어나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금이 파괴가 되는 상황 즉 가정생활에서 분리가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금이 파괴된다 그 말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떨어져 나가는 상황 움직여야 되는 상황 금이 약한 분들은 무조건 생계에 대한 찰랑거리는 풍파가 있습니다 모든 일주들 다 포함해서 어떤 분이 좀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네 다크골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묘유충이 일어나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이 오래예요 회사에 나라는 사람의 입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 능력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합근한 걸 보여주셔야 되는 해입니다 이 개수가 씻어주기는 하지만 화력이 충전되는 해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없다 그렇다면 무기를 키우시려면 여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6월달 7월달 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오픈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일주가 이제 남았네요 신금 동그라미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2023년도 비둥이고요 아 네 잠깐만요 아 경금이세요 앞으로 조금 이렇게 스크롤 앞으로 가보시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 끝나면은 이거 비공개로 돌리고 보기 좋게 편집해서 한 시간 안에 올릴 거니까 차라리 편집봉 보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이거 비공개로 돌릴 거라서 자 신의 신의 보겠습니다 신의 자 우선 식상의 상관인 해수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신금이죠 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반목 임수 이렇게 품고 있고요 해와 묘가 만났으니까 이게 편제니까 해묘미 함합의 목국 해묘가 만나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수가 합이 된 모양새다 보니까 얘는 이제 또 물질 운동을 하게 되는 목의 합입니다 물질 운동을 하지 않는 목의 합이 있고 물질 운동을 하지 않는 합이 있어요 다른데 얘는 음 쪽에 가까운 합이에요 음의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목이라도 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관에 대한 이슈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내 자식과 관련해서 내 자식의 진로라던가 내 자식에 대한 아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이 희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 아이의 진로가 바뀐다거나 또는 어 자식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관이 내 아랫사람이 되거든요 즉 직장과 관련된 고하 또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직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자신의 실적이나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대변하는 능력들 그리고 또 이것은 미래를 잃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나와 결성력이 탄탄했던 내 밑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아주 충실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소원해진다거나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묘가 들어오면서 재성의 분탈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애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약속을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열애를 시킨다거나 나 빼고 식사를 간다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골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한 경우일 때는 근데 신강한 상황일 때는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이게 목에 분탈이 생기는 거니까 항상 애먹이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거나 신강한 경우는 금이 강하고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금이 생시에 있는 분들 그러면 이제 신강하잖아요 금이 빵빵한 상태죠 이런 분들이 신의 일주인데 계면년을 만나게 되면은 가만히 보시면 이게 또 무토를 끌어당겨서 화의 양홍동을 하게 된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화홍동 때문에 개수가 화로 가게 되니까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상간이 신거밀간 입장에서는 얌전해지고 또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글자로 고마운 지지 글자이긴 한데요 큰 뜻을 펼치기에는 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글자예요 크게 내가 이렇게 펼치기에는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글자거든요 얘가 얘가 현실성을 뜻하는 글자라고 보시죠 빗자루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쓸어 담는 거 내 마음을 닦는 글자 이걸 저는 빗자루로 보거든요 모양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사주는 그냥 운용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벌어져 있는 글자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서 목에 상승효과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글자가 뭡니까 해수라고 하는 빗자루 글자입니다 얘가 물에 스며들었을 때 물에 스며들었을 때 빗자루가 젖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잘 쓸리는 빗자루는 그다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의 일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주변 환경에 좀 더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이 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약하신 분들은 생계와 관련된 고민 내가 있던 부서에서 사람을 내보내려고 한다더라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계약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종료가 되는데 그 뒤에 지금 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신약한 경우 금이 부족한 분들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금이 빵빵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께 도움이 들어오는 거죠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신다거나 혹은 그동안 계속 물신양면 내가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 드디어 이 신의 일주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들어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는 연장자 남성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물질운동을 하는 해다 보니까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묘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기가 띵만큼 받아야 되는데 실상 100을 떼었다 그러면은 한 60에서 70? 많이 떼이고 자기 밑에 커미션 떨어지는 것 같은 해가 되는 거예요 신의 일주까지 드디어 끝냈습니다 체킹방 잠깐 인사드리고 아 네 안녕하세요 오우와 우아님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신축일주라 들어와봤어요 신축일주 금방 했습니다 신근분들 양갈래로 다 갈라지는 운인데 간단 간단하게 필요한 말들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곧 바로 방송 종료하고 제가 편집 깔끔하게 해서 한 시간 안으로 바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마지막 임수기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